나도 지금 20년째 헤매고 있는데 후배가 와서 견성을 하겠대요. 빨리 견성을 해보려고요.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? 선배가. 죽을래? 아니 지금 그 자체가 나를 능욕하는 거거든요. 내가 지금 10년, 20년이 돼서 합격을 못 했는데 고시. 고시 이번에 들어온 애가 한 1년 하고 나가야죠. 빨리 합격하고 나가야죠. 이러면 화나지 않겠어요? 이게 날 무시하나? 이렇게 돼요. 그럼 이제 기를 죽여야 돼요. 야, 여기 30년은 작고 해. 탁 때려버립니다. 그럼 그 사람도 주눅 들어서 머리에 세팅이 돼요. 30년 걸리는 일. 이제 뭘 해도 자기가 자기를 안 믿어요. 참나 체험을 해도 안 믿어요. 중간에. 홍의각당에서 말한 참나 체험이 이루어져도 뭐라고 하냐면요. 견성이 이렇게 빨리 될 리가 없고 이거는 참나 체험이 아니군 하고 가요. 그런 분 많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요. 화두를 잡다가 참나를 계속 만나요. 근데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. 이게 그걸리가 없다. 왜 이렇게 빨리 될 리가 없고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.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맞는 논리가 나옵니다. 맞아. 견성은 꿈속에서도 화두가 잡혀야 돼. 역시 쉬울 리가 없군 하고 꿈속에서 화두를 잡으려면 참나랑 상관없는 싸움이에요. 꿈속에서 화두를 잡냐 안 잡냐는요. 참나 견성과 참나 체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. 얼마나 뭔가 한 가지 대상에 몰입하느냐의 이야기예요. 그냥. 여러분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공부 안 하고 주무셔 보세요. 자는 내내 시험 본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. 그게 몽중이려 오메이려입니다. 그런 절박함이 있으면 인간은 자동으로 돼요. 그 기능이 있어요. 딱 깨어날 때 알고 있어요. 밤새 시험과 함께 지내온 느낌이 있어요. 그렇죠? 최악의 상황에 여러분 몰아넣어보세요. 밤새 그 상태에 있습니다. 그게 그런 견성이랑 상관이 없다고요. 그거는. 그냥 몰입 잘하네 정도죠. 몰입을 잘하네. 한 가지 주제에 몰입을 되게 잘하네. 중간에 집을 짓는 선배들이 나와요. 왜? 선배들은 중간에 집을 짓어 왜? 자기 합격은 못 했기 때문에 중간에 레벨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갑질해야 되거든요. 합격하셨나요? 아니 합격은 안 했지만 야 너 지금 여기 우리 절에 서열이 있어. 너는 이제 1년차 2년차 더 윗사람들 모셔. 이런 분 많습니다. 실제로 우리나라 고승 중에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. 저는 견성은 못 했습니다. 그럼 말을 말아야죠. 근데 견성에 대해서는 잘합니다. 하고 얘기를 해요. 이게 무서운 선배들이에요. 합격은 못 했는데 무서운 선배들을 여러분 고시원 가서 만나면 여러분도 합격 못 합니다. 그분은 합격의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. 어떤 식으로 불합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경우를 가르쳐 주죠. 왜? 합격은 몰라요. 합격 빼곤 다 알아요. 왜냐? 합격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. 그 외에 나머지 고시원 생활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. 절에 가면 이런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교회 가면 이런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뭐 그런 사도 이런 건 모르고 아무튼 노련한 교회 생활의 모든 걸 내가 가르쳐 주마. 그러면 여러분 원하세요? 고시 보러 갔는데 합격의 비밀을 가르쳐 줄 사람을 원하세요? 아니면 신림동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선배를 만나실 거예요. 만화는 저기서 보고 바둑은 저기서 두고 PC방은 저기가 괜찮고 독서실은 저기가 공부 잘 돼. 모든 걸 가르쳐 주마. 법도 잘 알아요. 심지어. 법 다 꿰고 있어요. 문제는 합격할 그 정보는 없어요. 합격 외에는 다 알고 있어요. 이런 분들을 예전에 절에서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? 선빵 마구니. 선빵 마구니. 입만 열면 입에서 선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와요. 근데 견성은 못 했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빵 마구니들이 참선빵에서 앙거를 할 때 하고 뒷방에서는 수다 떨고 쉬거든요. 그때 이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돌을 펍니다. 그래서 다 같이 안 돼요. 그래서 전체를 다 불합격생으로 채워버려요. 선빵 마구니라고 해서 선빵 마구니. 절에서. 모든 이론은 다 갖고 있어요. 절대 중생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절대 합격하진 않아요. 고시원에서 오래 묵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겠다. 근데 합격으로 인도하면 좋은데 대부분 불합격으로 인도해요. 한번 돌아보세요. 재밌죠? 우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제 얘기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고 남들은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막 비방하더라고요. 네 말처럼 견성이 쉬우면 절에서 지금 막 몇 십 년씩 안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선빵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수련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냐? 막 이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.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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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